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의 인기가 예전과는 아주 다른데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출범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 주변에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을 치룰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40석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선거 당일까지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저희는 목표대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어디서든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에 푹 젖어있는 리더를 설득하는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2019년 2월과 지금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은 개인 선택에만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 항상 선거 때마다 좌파 진보 진영의 집권에 큰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같은 계약에도 그가 만든 정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김없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좌파 진보 진영의 약진과 비상에 날개를 달아준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 야당의 사명입니다 당명을 어떻게 걸고 있든 간에 4.15 총선을 접하는 야당의 사명은 아주 뚜렷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야권에 속한 모든 정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마 답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더라도 친문 세력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야당의 시대적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을 안철수 전 대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당과 세 보수당에 주도하고 있는 중도보수 통합기구인 혁동이 참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4.15 총선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보수진영의 표를 깎아먹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진보진영이 각 지역구마다 미묘한 차이로 승리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또다시 안철수 전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철수 신당 출범입니다 1월 2일 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그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노선으로 실용적 중도를 내세우면서 신당의 비전은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념정치를 극복하고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서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더합니다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수구진보 수구보수 또는 이념파리 등의 모습으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발끈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무식하거나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기성정당과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창당하는 정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드는 네 번째 정당입니다 이를 통해 신당이 추구할 지향점은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이 될 것입니다 22월 3일 날 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또 창당 시기하고 당명을 구체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평가와 향후 전망입니다 4년 전에 2016년 2월 2일 날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그는 인기몰이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그의 창당 소식을 접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혹평합니다 안철수 씨의 주특기는 정당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특기는 정당 만들기입니다 예전에 안철수 씨 같으면 뭘 모르는 국민들이 지지를 했지만 오늘날 안철수는 이미 아는 국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별로 호감을 안 가는 편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본인으로 보나 국민들으로 보나 다 득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혹평을 아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번 신당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도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게 저 양반이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호하다는 것보다도 아예 그런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란 것은 본래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지 목적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지 자체가 모호하면 그것이 무슨 정당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탈이념이란 것 자체가 바로 정당과 정치에 대한 뭘 이해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늘 아쉬운 것 느낀 것은 인연 부재, 철학 부재, 노선 부재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뚜렷한 이념, 뚜렷한 철학, 뚜렷한 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독일이나 미국에서 장시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험난한 정치인 인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외유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가 풀어젖힌 신당 창당 기장회견에서 보인 그의 정당관, 그의 정치관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뭘 하려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명확히 안타는 것입니다 정치 자체가 이념입니다 이념 정치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정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그가 야권 표를 분산시켜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악역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진실로 진실로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철수 위원은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나 욕심도 있겠지만 정말 이번에는 반문연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는 그런 시대적 소명에 안철수 위원도 동참해서 뜻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